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머 너무 예쁘다 형 괜찮으시겠어요? 자 오늘 캐스팅 바꿔서 할까요?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걔 안아줘버려 내 사람들 이랬지 내 사람들 개쓰라기 이 난저도 저난저도 다 개새끼 아유 개새끼야 출발이면 날 때려 나랑 내린 남다려 안 내리면 쳐먹고 난 이던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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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 오십 년 넘게 그 사람 뒤 봐주고 살았으면 돼 왔어. 그 양반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왜 있잖아요. 사람은 마음 같지가 않고. 뭐라 보니 이거 그냥 그쪽이 없어요. 네. 어허. 이제 저지만 너무 쪼. 조금 남았어. 그렇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